2년이 언제야, 2012년 알죠, 아 맞네 그래, 우리 처음 연습실에 왔을 때 너랑 나랑 너희랑 2011년이죠 2011년, 그래 미안하다 형이 산수를 잘 못해 그래도 수리는 3등급 나왔었어, 어쨌든 음, 이 형 찍고 있어요 이거 이거 그래 자, 뭔 소리야? 가만히 있어봐 아, 해봐 와 이거 움직이는 것도 된다 야 눈으로 하면 안 되냐? 눈이... 빨리 계속 얘기해봐요 어 그래, 2011년 배로 정국이랑 내가 그 뭐냐 딱 만난 지 한 일주일 됐나? 내가 먼저 오고 정국이가 하루인가 이틀인가 늦게 왔었지, 맞지? 연습실에 아니, 우리 같이 왔어요, 우리 아니야, 내가 너무나 하루인가 이틀 먼저 왔지 계약은 내가 너 먼저 했어요 계약은 너가 먼저 했는데 내가 그 연습실에 앉아있어 내가 남준이 본 거는 하루 이틀 그거 아니야 어쨌든 어, 2011년에, 그...